밥하고 국만 뜨면 돼요 오빠? 어디 갔어? 오빠 얼마나 걸려? 나 한 5분대 나갈게 오케이 아 주걱이 없었구나 없었어 언제 나왔다 다 넣고 천천히 하게 이제 본다 문 열면 보나? 안 돼! 와 너무 놀라겠다 따란! 따란! 깜짝 놀랐지? 딱이었어 시즈니어 타이밍이 되고 놀래갖고 따라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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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당황했어 나 당황했어 나올지 몰랐는데 아 나올지 몰랐구나 심지어 짜잔인데 씹었어 따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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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놀란 것도 아니고 놀래킨 것도 아니여 아침 탈살인 거야? 아 근데 아니 근데 왜 다들 이렇게 조용히 비 맞고 그러고 있었어? 나는 비가 와가지고 계속 잡는데 어 봤다 이제 이제 봤어 오빠 근데 좀 식었어 이제 봤어 우리 빨리 앉아서 이거 이거 두 개를 너무 빨리 떠가지고 이제 미역국 봤다 와 예쁘다 이제 봤어 맛있겠지? 어 아니 웬 진구성찬이야 오빠가 계속 맛있는 거 해줬잖아 그리고 오빠 생일이고 깜짝 생일상을 차려주기로 한 거지 하 어우 감동스러워 응 나 이거 놓고 올게 응? 물 가져올게 응 아니 이렇게 잘 차린 거야 응? 또 가져가야 되는 게 물 응? 오빠 밥이 저 거야 아 또 이런 거 나도 또 배우게 돼 나도 좀 저렇게 정갈하게 예쁘게 해줘야겠다 마음에 들어? 응 어 빨리 따뜻할 때 먹어 내가 소면도 했다 이거 낙지볶음을 먹게 진짜 많이 했네 어? 내가 너무 감동받으니까 사람들이 어? 처음 차리나? 이럴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지만 또 어? 우리 둘이서 이렇게 오랜만에 먹는 거 이렇게 차린 건 처음이지 뭐 아니 오랜만이지 너무 어 가족들하고 같이 했었으니까 식으면 안 돼 지금도 너무 식었어 잘 먹겠습니다 으응 음 맛있어 못 먹는다 응 고기는 어제부터 끓인 거다 진짜? 오 진짜 감동하셨나 봐 이거 먹었어 왜 안 먹어? 어? 그냥 야 너무 맛있다 맛있지? 나는 아 울어 지금 이 낙지의 간을 못 봤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짠 진짜 응? 응? 오는 줄 알아 사람들이 그러면 ale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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нарated 좋아 더ёл다 왜 난 처음 생일상 받은 것 같이 보이잖아 남들이 보면 내가 오해한다고 나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잖아 같이 눈물 안 나요? 저기서 같이 우는 것도 웃겨 저거 뭐라고 완전 상현이 있어 보이잖아 맞아 저것도 웃겨 둘이 무슨 상현이 있길래 나 오전에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 느낌 23년 만에 더움받은 생일 같잖아 우리 지효가 나한테 이런 거까지 해주자니 진짜 우울 줄은 몰랐어